저는 뭔가 이 카트 시갑을 아빠가 선물을 해주신 것도 사실 일전에는 그.. 뭐지? 종이로 돼 있는 돈 뭐라고 하죠? 돈인데 종이로 돼 있는 거 1,000원, 5,000원 지폐? 지폐? 여러분! 지폐로 돼 있는 것도 별로 쓸 일이 없네? 나는 평소에 뭔가 다닐 때 카드만 들고 다니네?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바지 주머니에 다 갖고 다니고 겉옷 주머니에 다 갖고 다녔더니 신용카드 두 개를 자주 잃어버리고 자꾸 그러지 말라 해가지고 사는 게 카드 지갑이었던 것 같고 아 아 아 아